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문신시설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. 불법이란 말이죠.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문신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팔이나 다리에 요란한 문신을 새기더라고요. 이런 틈을 타고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신정보 공유 스마트폰 앱까지 등장했습니다. 전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문신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입니다. 마음에 드는 도안이나 문신업자를 선택하면 곧바로 메신저로 연결됩니다. 이같이 온라인으로 은밀히 문신영업이 성행하는 건 대법원이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시술 과정에서 질병 전염 등 보건 위생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정보를 담은 애플리케이션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. 타투 자체가 현행법상으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사적으로는 불법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서 공범 또는 광조범에 경사적인 처벌 위험도 있습니다. 더 큰 문제는 미성년자들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손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한 애플리케이션 관계자는 다른 SNS에서도 타투 정보 접근 자체는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령인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문신이 개성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법적으로 아직 불법인 만큼 규제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. KFM KK KK KK